샤이닝스타도 어느새 50화가 되었네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 인사를 하긴 이르다고요? 그렇죠. 그럼 50화 예고편 함께 보러 가요. 공주님들 파티 초대장이 왔어요. 우와 헤라가 여는 파티야. 뮤즈를 꿈꾸는 친구들이요. 적은 방송 분량에 쓸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랑프리 결승 나갔다고 약올리는 거야. 우리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축제 예장을 마련했습니다. 바로바로 50화 어서오세요. 헤라의 그랑프리 모두들 환영합니다. 뭐? 내가 파티를 열었다고? 헤라는 모르는 헤라의 파티. 계속된 경쟁으로 지친 샤이닝스타 친구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열어보는 파티입니다. 천우배, 선생님들까지 모두 모여 즐기는 파티가 될 예정입니다. 샤이닝스타 팬분들도 함께 와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50화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로 알아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 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